자 그 다음 이번 시간은 용의 물건에 대해서 살피는데 지상권인데 여러분 지상권에는 뭘 가지고 싶은 문제에 출제하는가 지상권은 내용이 많을 때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제목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상권은 지상권 일반 이론과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이것도 판례가 변경된 거 있죠 그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지상권 지역권은 지역권도 지역권의 승립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권의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취득시효 그 다음에 네 번째 위기 뭐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상권 일반 이론은 여러분 그 일반 지상권은 여러분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 수입하는데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은 지상물 설치 목적으로 지상물 설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입하는 걸 이걸 이제 지상권이라고 한다 그럼 만약에 갑의 토지를 의리 빌려서 지상권을 그럼 일반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지상물이 없다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설정자라고 지상권 설정자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상권자와 설정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 하는데 그러면 이 계약할 때 설정계약할 때 어떤 지상물을 설치하겠다 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기간 목적과 그 다음에 범위 전부를 쓸 건지 일부를 쓸 건지 범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기간인데 그 경관건물 경관건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또는 수목을 설치할 목적으로 하면 30년 이상 기타건물을 목적으로 하면 15년 이상 그러면 기타공작물 5년 이상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하고 근데 이것보다 짧게 해도 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기간만 30년 15년 5년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30년 15년 5년 그 다음에 설정 당시에 지상물 구조와 목적을 알 수 없다 하면은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30년 15년 5년 되기 전에는 설정자 토지 설정자는 비워달라 못하죠 근데 30년 15년 5년 안 돼도 비워달라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리고 지상권자가 위반한 경우 됐습니까 이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위반하면은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위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간이 만료 기간이 만료하면 지상권자가 위반하지 않고 잘 썼다 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지상권자를 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청권이 있다 계약갱신하고 싶습니다 하는 청구권 이 말 그대로 이거는 무슨 건 철봉권인데 하면은 그러면 설정자는 뭐 할 수도 있고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거절 거절하면은 지상권자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이 매수 청구권은 말은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형성권이다 강행교정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정자는 갱신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또 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할 수 있다 지상물 수거해 가면 여기는 거꾸로 설정자가 파세요 이렇게 할 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글자는 똑같지만 여기는 뭐 하세요? 사세요? 여기는 뭐 하세요? 파세요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것도 형성권 강행교정이다 그래서 이거 세 개 잘 나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하는 거 이거 둘 다 강행교정이다 이건 청구권이고 형성권이다 소멸 청구권도 형성권이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돌아가는 시스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대신에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 못 하잖아요 대신에 지상권자는 치료를 일반적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분 이제 이론상으로는 지상권에서는 치료는 요소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지상권에서는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치료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 그럼 만약에 치료가 있다면 별도다 채권이다 등계해야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또 여러분 지상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는 최단기간 제한 아까 있죠 30년 15년 5년 제한이 있지만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미 토지에 지상물이 있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대차를 만약에 지상권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최단기간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최단기간 제한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가끔씩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는 지상물이 없고 토지만 있고 토지 소유자와 설정계약 플러스 등계하면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못한다 그럼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는 30년 15년 5년 제한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거꾸로 지상물이 있다 지상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법정지상권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이번 법정지상권의 공통점입니다 원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일반 지상권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니 소유하고 있다가 자 건물이 있고 끊고 하나 1. A.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니 소유하고 있다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게 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는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305조 법정지상권과 366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 305조 법정지상권은 1. 동일 2.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자 1. 동일 자 헷갈릴 때는 무조건 순서 1. 동일 2.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3.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졌을 때 건물에 있는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 305조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데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죠 근데 그 305조 법정지상권에서는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근데 그 전세권은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냐 하면 전세권자를 위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305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인정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구조에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번 305조의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전세권 설정자다 하는 거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새로운 토지수의자는 지상권 설정한 거로 본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366조는 여러분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달라진 경우 됐습니까 저당권 설정 후 달라진 경우는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으로 그래서 여러분 동일 동일 이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 305조 1 동일 이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 366조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인데 이런 동일한 상태에서 여러분 전세권 저당권 빼고 매매, 정력, 교환, 기타 등등으로 달라지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하는 거 근데 여러분 305조와 366조는 강인규정이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고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하면 무효 근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강인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3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하면 가로에서 임의규정 하나 적어놓고 그래서 동일하고 있는데 아까 전세권 저당권 빼고 매매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자 각각 달려야 하게 될 경우 당사자사에 특약이 없으면 주칩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강인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여러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출제하는데 여러분 그죠? 달라진 경우 달라진 경우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였다가 동일하였다가 달라진 경우 하면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동일하였다가 달라진 경우 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법정지상 동일하였다가 달라진 경우 하면 법정지상권 되는데 그럼 법정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경우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몇 가지 시험에 여러분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 되겠지만 시험은 우리가 속전속결로 빨리 해야 되잖아요 1분에 한 문제씩 맞추고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기 때문에 속전속결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 암기하지 말고 이해라고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제가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써먹고 시험장에서 빨리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은 기억하는 게 좋다 하는가 무조건 암기해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는 경우는 토지의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 됐습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하면 법정지상권 하지 않고 그 다음 승낙을 얻어 승낙을 얻어 신축 역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토지에 공유토지에 됐습니까 공유토지에 공유자 1인이 1인이 신축 후 됐습니까 공유토지에 공유자 1인이 신축 후 건물 이전 토지 지분 이전 이런 말로 하면 법정지상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토지에 1인이 신축 후 신축 후 분할 됐습니까 분할 토지 분할로 인하여 토지 분할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진 경우 달라진 경우 하면은 이건 법정지상권 된다 하는거 요거 요거는 법정지상권 안됩니다 세개 그죠 뭐 고런거 기억하고 그 다음 네번째 네번째 멸시라고 멸시라고 새로 신축 한 경우 역시 요것도 법정지상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1 2 3 4 그럼 이거 말고 많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좋은 것 꼭 기억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307페이지 맨 밑에 가로 1번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정려 공맥강정으로 분할 등 기타원으로 각각 다르게 된 경우 자 토지와 건물 중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그 매매정려 기타 사용으로 다르게 된 경우 하면 법정지상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로 1번은 법정지상권 안되고 가로 2번은 법정지상권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당사자의 건물 철거한다는 특이하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은 강인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하는거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여기까지 끊으면 법정지상권입니다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인데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자 이 가로 4번 짱 중요합니다 따로 건물을 위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토지를 쓰지 않고 토지 임대차를 가지고 토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거로 본다 4번 짱 중요 표시해 두시고 시험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자 자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자는 자 미등기 하면은 미등기 하면은 법정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자는 법정지상권 될 수 없습니다 달라졌습니까 안달라졌습니까 아직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거 그런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반가로 1번 짱 중요합니다 자 대지와 지상 건물의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어뢰계 대지와 함께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고 자 요걸 일명 함께 매수 함께 양도 다시 뭐 함께 매수 함께 양도하고 다시 뭐 함께 매수 함께 양도하고 토지만 등기 나오면은 결론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됐습니까 동일한 상태에서 함께 매수 함께 양도하고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 안하면은 형식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져가지고 건물은 법정상권 내야 되지만 요건 법정상권 되지 않는다 하는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함께 매수 함께 양도 동일인에게 양도하고 한 번만 두 번 등기해야 되는데 한 번만 등기 나오면 법정상권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고 그죠이 그래서 5번에 반가로 1번 시험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후에 어리 어리 소유한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가 실행돼도 법정상권 되지 않습니다 하는거 가로 5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로 2번 중에서 반가로 1번 함께 매수 함께 양도하고 자 몇 번 등기해야 됩니까 두 번 등기해야 되는데 한 번 토지만 등기했다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거 6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매매하면서 대지는 매수인액의 이전 등량 건물에 대한 등기는 매도인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역시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게 판례 입장입니다 중요합니다 5번 6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에 여기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해가지고 실행되어도 역시 법정상권 되지 않는다 하는거 5번 6번 같은 내용이죠 그죠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7번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 신축한 경우 역시 법정상권 할 수 없다 8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돈을 신축 후 건물을 양도하거나 자 아까 공유 토지에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돈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이전 토지 지분 이전 법정상권 되지 않고 분할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달라져야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양도하거나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 공유자 1인이 소유하고 건물이 소유한 토지를 분할로 인하여 분할하여 토지와 건물의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의 단독 소유로 바뀐 경우는 건물 소유는 법정상권 취득한다 하는 거 8번 짱중요 여기에 있는 거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숙지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여러분 한 필지를 각각 나누어서 산 거 하지만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하지 않고 공유로 해둔 걸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로 하잖아요 그치? 자 이것도 잘 내는데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 냇물을 기준으로 왼쪽 값 오른쪽 쓰고 요 자신의 특정 부분에 신축 각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한 걸로 봅니다 각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고 뭐 지분 전체를 뭐 이전하거나 지분 전체 저당권 설정에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어 건물은 각각 법정 이상권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와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외에 각각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자 각자가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상권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여기서도 여기 9번도 핵심 단어가 뭐냐면 셋째 줄 함께 매수하여 함께 매수하여 이내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나중에 위 대지에서 얼병명의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자 함께 매수하고 등기가 두 개 다 됐지만 어느 한 개가 한 개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됐습니까 함께 매수하고 여러분 한 개만 등기했다 법정상권 안되고 함께 매수해갖고 두 개 다 등기했는데 어느 한 개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각각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되겠습니까 각각 말소된 경우 병 건물 소유자 병원 법정상권 될 수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9번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 10번 환지처분 환환 나오면 무조건 아예 외워버립니다 이런 것도 법정상권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법정상권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0번은 환지처분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법정상권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그 다음에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토지위에 수탁자가 근무를 신축한 후 적법하게 명의신탁되면 누가 소유자 하면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수탁자가 근무를 짓고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권이 신탁자에 환원되면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의신탁이나 신탁 제3자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제3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하면 신탁자가 소유자다 됐습니까 그럼 적법하게 명의수탁된 토지에 형식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지만 제3자가 개입되었느냐 개입됐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지만 제3자가 개입되지 않으면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권 신탁자에 환원되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형식상으로 보면 법정상권이 되어야지 건물은 수탁자 토지는 신탁자 이래야 되어야 되지만 자기들끼리에서는 여전히 건물도 누가 신탁자가 소유자다 그래서 수탁자에서 관습상의 법정상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탁이나 명의신탁이 나오면 제3자가 개입했느냐 안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자가 개입 안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하면 신탁자가 소유자다 그럼 제3자가 개입하면 누가 소유자 하면 형식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처리하면 혼돈되지 않고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2번 건물의 등기부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개입하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수탁자 소유자죠 그 건물과 부지 토지가 동일이니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은 신탁자는 취득할 수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했다가 달라지면 수탁자가 법정지상권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신탁자는 취득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366조 법정지상권 이거는 아까 동일한 상태에서 1. 동일 2. 저당권 설정 3.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시험문제 잘 출제하느냐 일괄 경매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일괄 경매를 가지고 시험문제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어 갑이 은행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했다 그럼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저당권은 토지에만 미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만 실행하고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경랑이는 건물 철거 청구하거나 토지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중요한 거는 누가 지었냐 중요 안 합니다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법정지당권은 승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반가로 1번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신축 어쨌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다 결론은 법정지당권 승립하지 않습니다 설정 후 신축하고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이후에 신축했는데 그럼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냐 하면 토지에만 미치고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축되어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함께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무슨 경매라 합니까 일괄 경매라고 그러고 그럼 함께 경매 청구하더라도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반가로 1번은 일괄 경매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했던 건물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면 법정상권됩니다 그러면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상권 요건을 따진다 말이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동일했는데 그 이후에 신축, 재축, 개축, 정축되어도 법정상권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거 그게 반가로 2번 그래서 366조 법정상권은 언제를 기준하냐면 설정 당시를 기준한다 당시에 존재했던 건물이 그 후 신축, 정축, 개축, 재축되어 법정상권된 경우에도 법정상권 그대로 존속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 설정 당시에 있던 구 건물을 기준으로 범위와 목적에 따라 내용과 범위가 한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자 3번에 동그라미 1번 공동저당 후 건물을 철거 후 끊고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고 어디에 대한 저당권만 남아있습니까? 토지 새로 신축하면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고 그럼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하면 일괄 경매 요건이죠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신축 건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럼 일괄 경매 요건이 되고 법정상권 되지 않는다 그럼 밑에 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요건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10페이지 가서 366조의 법정상권 승립형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설정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법정상권 승립한다 그 다음에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 양수인이 취득한 관섭상의 법정권을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만 그와 동시에 366조 법정상권 취득하게 된다 뭐 그런 것들 그죠? 여러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 4번 간다 법정상권 305조와 366조 자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그 두 개는 강행규정으로 무슨 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법정상권을 배제한 당사특약은 위험, 위험, 위험 하는가 그런 것 기억하고 그럼 한 번 법정상권이 승립하면 내용과 기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됐다더라도 종전에 있는 법정상권 그대로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구 건물을 기준으로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정된다 그 다음에 법정상권의 효과입니다 자 법정상권은 법정상권의 등기는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치덕하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에게 처벌하려면 양수인 앞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가 격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1, 2, 3, 4 그거 시험문제 잘 출제하는데 310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법정상권에서는 여러분 시험문제 나오는 게 법정상권에서는 시험문제 나오는 게 법정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선택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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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법정상권이 성립한 경우에 지상권 등기 없이 법정상권 취득 후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벌한 경우 경우의 효력 이거 5개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했다더라도 일단은 뭐하다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 구조이 각각을 취득해서 법정지상권 이 병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처벌했다 그럼 이 양도인 양도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기해서 양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양도인이 안 났으면 2번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외하여 항상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누구 앞으로 지상권자 법정상권자 앞으로 지상권 등기해 줄 걸 처벌한 뒤 다시 이전 등기 세번째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양수인이 약점을 잡아가지고 양수인에게 토지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그 다음 네 번째 법정상권자는 여전히 지상권 등기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법정상권자는 누구냐 여전히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는 여전히 양수인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법정상권이 성립하면 지료는 무조건 유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래서 지상물 소유자 양수인은 양수인은 토지소유자에게 치료 지급 업무 있다 치료 지급 업무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5번 법정상권의 효과 아까 했죠 그죠 법정상권에서는 지상권 등기는 처벌 요건인데 됐습니까 자 근데 지상권 등기 없이 이렇게 처벌 했을 때 건물 소유권만 이전했을 때 효력은 어떻게 보느냐 유효 종물이론 소유권 지상권 하면은 소유권 이전하면 지상권도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걸로 본다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한 걸로 본다 그런 거 그래서 법정상권을 치등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를 반대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는 걸로 합의하는 걸로와 양수인 이전 등에 관한 청구권은 인정하고 효력은 그대로 유효다 그 다음에 양도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양도인에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에게 지상권 등기를 격려한 뒤 양수인에게 이어서 다시 양도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법정상권 치등한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인용 의무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4번은 여러분 맨 밑에 반가루 4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로 이전받은 경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로 이전받은 경우는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하는 거 그 경매로 건물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를 치등한 자로부터 자 동그라미 합니다 경매로 인하여 경매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는 이전받은 매수인인 이건 경랑이를 가리키겠죠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 치등한다 짱 중요 잘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법정지상권의 치료인데 법정지상권은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유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치료는 당사 협의로 정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 청구에 법원이 정한다 법원이 정하는 치료는 지상권이 성립한 대로 소급하여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뭐하여 소급하여 청구가 있을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치료를 지급하지 않은 법정지상권자는 부당이든 의무를 부담하지만 결정이 된 후 2년간 치료를 체납하여 위반으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아까 했죠 최단기간 그 다음에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하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뭐가 지상물도 사세요 토지소유자 소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되어져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지상권의 처분 여러분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하고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를 수도 있다 지상권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존속기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바 이런 강인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의 양도 임대 처분 됐습니까 지상권의 처분은 강인규정이다 그래서 312페이지 지상권의 처분 이거는 강인규정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근데 여러분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거든 그래서 지상물이 멸실에도 지상물이 멸실에도 기간이 남아있으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잘됩니다 지상물이 멸실에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 지상권의 처분은 절대적이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은 금지 특약은 무효는 아니라 당사의 채권적 효율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 이전 양도 처분 자 이전 양도 처분 임대 다시 이전 양도 처분 임대 못하게 한다는 약정 무효 그러나 저당권 설정 못한다는 약정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하고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하는 거 그런 거 그럼 치료 치료 몇 년 연체 2년 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이 구조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치료 몇 년 연체하면 2년 하는 거 여러분 도합이 2년이 아니라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 자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앞사람까지 합쳐서 도합이 2년 아니고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 연체야 위반이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13페이지 맨 위에 4번 짱 중요합니다 짱 중요하고 어 그걸 담보적 지상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적 지상권 담보적 자 토지에 가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가든기 안 가면 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든기권자나 저당권자 이름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거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런 담보적 지상권은 가든기나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합니다 4번 담보적 지상권 매우 중요 되겠습니까 5번 지상권 소멸 효과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은 뭐 분묘 기지권 그죠 분묘 기지권은 여러분 특수지상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분묘 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토지를 빌려갖고 묘를 설치한다 건물 지상물 대신에 뭐를 설치한다 묘 그죠 자 근데 그럼 이런 분묘 기지권은 세 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묘 설치하거나 승낙 없이 묘 설치해서 몇 년 20년 이거 취득쇼 그 다음에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몇 개 세 갠데 되겠습니까 세 갠데 자 근데 근데 분묘 기지권이 승낙하기 위해서는 특히 취득쇼에서 타인의 토지에 시신과 봉분 다시 시신과 봉분 그 다음 평장되어 있다 분묘 기지권 쇼 취득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신과 우식권 봉분만 해놨다 감염해놨다 취득쇼 못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이 분묘 기지권 취득하고 배우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했다 쌍분이든 단분이든 합장하는 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지료 존속기간 승낙을 얻어 분묘를 실체한 지는 당사 약정에 따로 약정형대는 무상이고 자 자기 토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분묘를 첨언하면 분묘 기지권을 친한 지료 지급해야 되고 자 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전에는 분묘 기지권을 쇼 취득하는 경우에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판례가 변경됐단 말이죠 얼마 전에 됐으면 쇼 취득하는 경우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지만 여러분 그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지료를 청구하면은 그때부터 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칙은 지료 지급 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그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은 청구한 그때부터 지료를 지불해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알고 지료를 청구하면은 그때부터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이때까지 지료는 줄 필요가 없다 되겠습니까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하고 이제 청구하면 청구한 그때부터 막 그런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하는 거 존속기간은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하고 약정이 없으면 여러분 북묘를 수호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여러분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공간을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수목원 구분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그거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이미 타인의 토지를 쓰고 있어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으로 토지를 쓰고 있어도 타인이 이미 토지를 쓰고 있어도 공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제3자가 이미 토지를 쓰고 있는 경우 이런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의 승낙만 받으면 공간만 쓰는 거기 때문에 다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게 2번 제3자가 토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 이때 제3자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을 가리킵니다 그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아도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의 승낙 없이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승낙을 받아서 거꾸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음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